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점점 일어났는데 막판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은 투자 집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14일 연속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거래수를 한번 보면 거래수죠 외국인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며칠째인가요? 투자 집계 일별 현황을 보면 14일째죠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아침에 강하게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비관적이지만은 않아요 물론 우리 경제가 좀 힘들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미국의 무역전쟁의 1단계 협상이 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아주 최고가 3대 지수가 최고가를 가는 기엄을 토했죠 반도체 저기까지도 이게 왠지 한번 볼까요? 지금 다우전스죠 나스닥 또 S&P 지수 그 다음에 S&P500 지수 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굉장합니다 우리 시장만 지금 이게 가지 못하고 있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아직 멈추질 않아서 기관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시장 회복의 세에 근거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의견 제시하면서 시장은 그렇게 부정적이만은 않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241선 올라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241선 올라탄 이후에 전구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눌러서 또 나가는 중에 오늘은 못 올라갔지만 상당히 그래도 이미 추세는 살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들고 가야 되겠죠? 흔들림 없이 들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오늘은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침에 강한 반등을 하면서 하이닉스에 좀 떨어졌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도 IT 종목들이 반등을 했고요 특히 실적이 좋은 종목도 개별 장세로다가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실제로 그런 상황을 벌어졌고요 특히 일본과 지소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일본은 부인하고 한국은 했다 결국은 증거를 들이대니까 일본에서 꼬리를 내리고 그죠 하여튼 비열합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정말 비열하게 행동합니다 자기네가 약속하고 약속했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한국을 약속을 안 지키는 민족이라고 그러면 자기네는 더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약속을 안 지켰나요? 그 정도로 일본 정치인들은 국민한테 뭔가 숨겨서 어떻게 자기네 유리하게 끌고 가고 또 좋은 저기를 벌리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고요 일본이 비열하게 어쨌든 이번에 일본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제재 수출 브로커가 그것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뭔가가 보여주겠다고 지소미아를 통해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굉장히 갈등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전제 조건이 수출 규제에 대한 법적인 것을 제재를 완화가 아니라 철회하는 조건하에 지소미아를 그것을 연장하겠다 이런 확고한 원칙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주들은 그런 일본의 비열한 행동에 오히려 국산화를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서 이제 일본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국이 북한과의 무역으로 인해서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한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일본의 이번에 모리타 화학하고 스텔라케미의 불화수소는 지금 상당히 타격을 봐서 영업이익이 장난 아닙니다 스텔라케미파는 무려 2분기 실적이 우리나라와 2분기하고 일본 2분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3분기가 일본의 2분기인데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스텔라케미파가 88%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 이렇게 보시면 램테크놀로지라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어떤지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램테크놀로지 작년 미래테크놀로지가 아니고요 램테크놀로지가 작년 3분기 실적이 지금 7억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16억을 냈죠 지금 거의 따블 정도를 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하인스에 납품하는 불화수소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납품한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누구냐 하면 바로 ENF테크놀로지요 ENF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3분기 실적이 71억이 아니요 108억이죠 108억인데 올해 실적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ENF테크놀로지입니다 ENF테크놀로지가 어떤 상황을 벌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보고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이번에 얼마냐 하면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456억입니다 400 여기도 16억이 났죠 그러면 ENF테크놀로지는 3분기까지에 456억이니까 2분기까지에 빼면 되겠죠 259억이면 얼마 나요 197억이 됐죠 작년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108억인데 197억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을 보면 이번에 작년에 솔브레인이 468억에 그죠 이번에 502억을 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일본이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하고 레지스트 포터 레지스트는 무슨 문제가 있냐 벨기에 일본과 벨기에 합작기업인 벨기에에서 실제 갖고 오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동진 세미캠도 이번에 실적이 개선이 됐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쿠테어 모리타 화학이나 스텔라케미카를 수입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국산화를 어떻게 되면 일본 반도체 소재라는 것들을 오히려 수입을 안 함으로써 자립도를 강화시키고 일본의 적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이 이제 자립도를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경산성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저는 99%입니다 지금 몇 개월이니까 7, 8, 9, 10, 11 지금 5개월째인데요 그러면 다음 4, 4분기 실적은 과연 좋을까요 일본이요? 또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그러면 이 모리타 화학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훌륭한 고객을 갖다가 발로 차버리면 그 애칭가스라든지 포토리에서 팔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럼 일본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재기업들, 중소기업들은 국산화시키면서 오히려 삼성과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면서 오히려 힘을 발휘하고 더 우리나라 강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6개월 정도가 지난다면 이번 4, 4분기까지 지나고 나면 일본은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볼 것이고요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건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국산화율이 점점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본 기업의 수익은 굉장히 줄어들고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미국에서 또 엔화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을 많이 했, 자동차 수출을 많이 했다는 낭보가 들려오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도 역시 요즘에 일본 차를 갖다가 압도할 정도로 현대차가 많이 팔린다는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로 봐서 일본 기업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판율로 인해서 더 하나 비싸기 때문에 일본차 사는 것보다는 한국차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당히 좋겠죠 오늘 현대차가 좀 나갔나요?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제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핫2가 없어졌다 핫2를 정지시키고 합의해서 끝나는 바람에 얘는 못 갔는데 우리는 현대차 EUP를 샀습니다 참 재밌죠? 본주는 안 사고 현대차 EUP를 샀는데 오늘 강하게 나갔죠 이런 것들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사게 되고 어떤 식의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익히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렇죠? 다음에 또 하나가 어쨌든 골드만삭스의 반도체 앞으로의 재고량이 팔리고 있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도 일본 수출 규제 이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디렘 반도체나 랜드플레시가 8.33%에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10월 달 들어서 16%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으로만 가지 않는다 또 지난번 선행지수도 말씀드렸고요 차트 역시도 그렇게 가고 있어서 여러분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이럴 때 배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LB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갔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이텍 같은 경우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은 이름을 DBI텍으로 바꿨지만 신고가를 내고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번에 SK바이오팜이 FDA 생겨나서 약이 아마 전국에 간질환 치료제를 한다고 해서 그건 비상장기역이나 SK바이오랜드가 강하게 나갔었는데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차익실현을 여기서 차익실현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강하게 중소형주가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은 전기차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죠? 전기차가 일진 모티렐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오늘 또 뭐죠? 지금 이제 나가는 종목들이 오늘 카메라 종목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전체로 그렇죠? MCNX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공매도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올라왔죠 MCNX, 그 다음에 옵트론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들고 갈지 고민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가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가를 낸 것은 역시 오늘도 누구죠? 동부하이텍도 신고가를 했고요 그죠? 또 카카오도 역시 신고가를 하고 좋은 종목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강하게 보유한다면 이 장에 결국 실망을 주지 않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들고 가서 이번 장에 확실하게 챙기는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가셔서 함부로 팔지 않고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좋은 종목들을 팔아서 수익을 날려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강력하게 수익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요 항상 행복한 투자라면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떤 종목을 강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더 확대시켜야 될지 잊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가져가서 수익을 이번 장에 확실히 부자되는 그런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해주면서 좋은 종목은 역시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 꾸준히 간다는 사실을 믿고요 가만히 들고 가시면 여러분의 행복 투자가 되면서 돈이 커지는 겁니다 돈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오늘도 큰 수익 내일도 다시 또 수익을 내는 귀한 투자가 돼서 여러분이 이번 장만큼은 상승장으로 갈 때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